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겸입니다. 자, 갑니다. 터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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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터넷 타자! 유성가를 터넷 타자! 네, 내가 됐습니다. 더 이상 우리는 참을 수 없다! 터넷 타자! 터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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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누가 잡법입니까? 유성가의 잡법입니까? 김도니가 잡법입니까? 한동원의 잡법입니까? 터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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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희들이 잡법입니까? 잡법입니까? 옆에서 잡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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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도 합니다. 네, 여러분. 자, 저 이경입니다. 저 대전 노훈동에 살고 있는 이경입니다. 이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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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경! 두 개! 이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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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경! 이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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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경! ץι, 이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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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경! 된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면은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보다 더 많은 분들 우리 이웃들을 손잡고 함께 이 자리에 나와주시면 우리가 이룰 수 있다 저도 저 이경도 그 중심에 나란히 서겠습니다 앞장서지 않고 나란히 서서 우리 함께 제가 지금 목소리가 크죠 이렇게 같이 소리 낼 수 있도록 함께 손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자꾸 핸드폰을 드는데요 여기 노우현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 사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었는데 멍청하게 가리고 들었어요 그 위에는 노재팬이 있습니다 나라가 안하니 나라도 한다 여러분 저는 대전사람입니다 대전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지금은 유성의 노운동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집회는 저는 손님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했기 때문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이경이 보고 싶으면 매월 둘째주 넷째주 타임월드 앞으로 오십시오 대전이 움직이면 윤석열을 방역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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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